안녕하십니까 홈파이어 여러분 홈토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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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나 모니터를 키워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페어랑 늑대거보 페페 아오 이렇게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마지막 키워보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수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페페랑 아오 전부 다 물 물이잖아요 그래서 모토 돌아간 소리 이런게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은혜가 시끄러서 잠을 못자다 아주 예민해져있을거죠 요번에는 물이 필요없는 도마뱀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허락을 하긴 했는데 귀여운거 가져온다 했거든요 지금 은혜 출근해서 인트로 찍는건데 아마 걸리면 덤질수도 있어요 이 영상못홀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가 집으로 오기전에 도마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은혜한테 뒤집는 다음에 한번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도마뱀 데리에요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싫어요 같이 가요 레에에에ェ엣ts 고 오오오오오오오 라기야 거기 도마뱀있지 은혜아니가 럑브르 도마뱀 한 마리 맡아나. 철학이 지금 도착해서 문 열릴거야 열리면 앞에 있을거야 이렇게 없네 마중 나와있는다면서 왜 안나와있어 항상 락이 어딨니 히 또 꺼놨다 뭐야 락이 미안해 내가 마음이 아파서 뜯어버려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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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이야 야 롱브루 탄살형인데 어쩌라고 장난치지마 3시간 달려왔어 어 부둥아 어 야야야야 니 아빠 좀 불러봐 어 데리러간다 저렇게 저기 있네 야 이래기야 일로와 나와 아니 어디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치고 형 형 갔다왔어 근데 이거 왜 안됐어 들어오기 전에 이거 어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는거 아니잖아요 정상입니다 어 락 걸린거 아냐 왜 왔어요 또 뭐 어디로왔더라고 하하하하 오늘은 이때 이런부척질이야 진짜 입양하러 왔고 진짜로 어어 진짜로 야 얘네는 분양하는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육하는 친구들이에요 얘네 이렇게 하면 물어요 너무 느려요 느리게 무니까 공격을 안하네 어 이거 뭐야 아오 아니에요 택배로 어린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못 키우겠다고 얘 진짜 예쁘다 색깔이 아오랑 많이 다른데 못생기네 가고 떵창하고 벤츠 왔네 아오 난리 났어요 걔 리랄맞아요 왜요 주인 닮았었나봐요 아닌데 자 여러분 얘네는 비어디 데려가대라고 저희가 부화시킨 아이들 와 너무 귀엽습니다 도마뱀 처음 의문하실 때 많이 키우거든요 저 녀석이 크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더 크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색깔 하나 차이로 가격도 굉장히 많이 틀려지거든요 비싼 아이들은 한 70만원 정도 노멀 은요 8만원 10배 가까이 되네 얘 너무 귀여워요 물지도 않고 오 여여여여 자 여러분 얘 이름이 블루텅 스킨케 크면 데 방금 혀 보셨죠 혀가 파래 가지고 블루텅 스킨케 라고 하는데 얘도 지금 보기에는 이렇지만 굉장히 순해요 절대 안 물어요 쳐다보지도 않죠 아오 였으면 지금 쳐다 어? 어 쳐다 미 미안해 가끔 싸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는 뭐에요? 사바다 모니터가 있는데 사바다 모니터라고 이게 제가 입양하려 입니다 근데 은혜가 아직 뭘 데려오는지 몰라요 큰일 났네 귀여운 애 데려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나도 뭐라 할 것 같은데? 옛날부터 싫어했어 아하 아니야 장난하잖아 저 근데 여러분 요정도면 귀엽지 않아요? 핸들링 같은 게 잘 되고 핸들링이 뭐냐면 잘 길들여져 가지고 손에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같이 놀 수 있는 애들 은혜가 좋아할지 모르겠네 그거 두드러 맞으면 되고 자 그러면 제 사바다 모니터는 브리님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셨대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일부러 약간 이러신 거 같기도 하고 리발레 브리님 제 새 가족 어디? 큰일 났네 이렇게 3시간 타고 하는데 없는 거 아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여기 한 마리 있다 크다 아니다 얘도 작은데? 걔도 이쁘다 얼굴 작은 거 이것도 그래요 사람처럼 얼굴 작으면 안 커질 가능성이 좀 커요 자 여러분 오이씨 오이씨 얘 사납네 얘 안 데려갈래요 여기 있다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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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얘 진짜 작다 얘는 안 물고 막 키싱이랑 이런 거 사실 저희가 길들이진 않거든요? 작은 사이즈 때부터 사육하면 퇴임 금방 돼요 자 여러분 퇴임이 핸들링을 하게끔 만들어서 길들이는 거고 아까 저렇게 씩씩거리면서 꼬리친 거 있죠? 그 소리내는 게 키싱이라고 합니다 여기 방금 사냥해서 먹었어요 귀뚜라미 지금 배고픈가 보다 밥 찾는다 얘 얘네는 먹상 진짜 좋죠? 주는 대로 바로바로 담아 아 거의 늑대가 보이네요? 그 정도예요 지금 제가 여기 귀뚜라미 있는데 한번 줘볼게요 내가 쟤를 잡을 수 있으면 포기할게요 아이고 얘는 진짜 크기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여기 보시면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어린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키우면서 점점 자라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얘네 수명은 8년에서 한 15년 사이쯤 된다고 해요 최대한 수명 다 할 때까지 책임지고 맡아서 키워야 됩니다 여기다가 온욕 한 번 시켜봐요 뜨거운데요? 뜨거운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진짜요? 얘네 온욕을 하는구나 얘네 물 좋아해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살피하거나 잠자거나 그럴 때도 물에서 잘 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여기서 자고 있네 코도 그냥 저렇게 넣어놓고 자는 거예요? 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뭐였지? 말 잘 듣네 쟤네 아까 괴롭히더라고요 누가요? 얘가 쟤를 아빠로서 혼도 좀 내주세요 이리 와봐 어 진짜 얼마 안 돼? 안 돼? 알아들었어요 얘 어 진짜 알아들었나 보다 들어가 자 어 진짜 들어가 들어가 야 아 이 정도는 귀여워 갈라니까 귀여워 이 사람 늑대고부터 그렇다니 또 그러네 아오가 진짜 미친네끼예요 왜요? 제가 들어가면 밥 달라고 계속 쫓아오고 그런 게 매력이죠 문제가 나를 먹으려고 하는 거 같아서 손 절단 처음에는 약간 무서울 수 있는데 지금 눈 같은 거 계속 보면 귀여워요 은혜가 괜찮을까 모르겠네 나 상관없어 은혜야 이 사람 대분이야 이 사람이 데려가라 했어 여기 큰 애가 있어요 아 얘 큰 애요? 나중에 미래입니다 여러분 매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체인데 배고프면은 손을 물려고 하고 벌써 배고파 하는 거 같은데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안되겠다 하하하하 왜 이렇게 멀리 가요? 물리는 거 멀리서 찍게 오오 야야야 조질러 나온다 오오 재협 아 약간 웨이크를 주는구나 이제 손인 거 안 거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거짓말 씬 거예요 거의 안 물어요 아 안 물어요? 보나는 안 물어요? 보나도 안 싸우고 얘도 안 싸우고 많이 이렇게 두셨구나 아이고 그냥 강아지 같아요 멋있기도 하고 순하니까 좀 귀여워요 어어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좀 피해야 되는구나 또 그렇지 않네 그럼 얼굴 앞에 이렇게 3초 있을 수 있어요 오우 하하하하 거짓말 너무 귀여워 어 진짜 귀여워 아 예 절었어 내가 귀여운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절은 거예요 우선 들어가자 들어가라 바다 하하하하 그럼 제가 오늘 구매하는 사육장도 약간 요런 느낌의 사육장인가요? 원래는 사육장이 이거보다 훨씬 커야 돼요 지금 사이즈면 여긴 충분하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얘네 성장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먹는 대로 커요 물 뿔리잖아요? 꼬리에서 이렇게 이물질이 조금씩 나와요 아 그러네 이런 거를 신경 써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썩나요? 사람이 고무장갑을 끼고 살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쪼이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괴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녀석 꼬리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서비스로 해주세요 원래 돈 받아요 이거? 아니요 거의 서비스를 갖다 붙여 사실 좀 고민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크레잖아요 은혜는 크레 좋아할까요? 100%죠 사바나 넣으세요 하하하하 아이고 예뻐라 크레네 여러분 점플라거든요 이렇게 야 얘 진짜 예쁘다 작은 통에서도 사육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유리사육장에다가 사육장 자체가 예쁘네 얘네는 나무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부칠을 도마뱀이라서 위를 높게 합니다 옆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야 되고 크레는 분양가 어떻게 되죠? 천차만별이요 10만원부터 수백 수천만원까지 다음에 허락 맡을게요 제가 봤을 때 은혜랑 같이 오면 허락할 것 같은데 얘는 진짜 색깔 신기하다 릴리 화이트라고 그 리을 두 개는 뭘까요? 드립해야 되는 거고 아니야 됐어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보면 뭐..뭐야? 뭐야 이거 야기야 야기야 나에 대한 마음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또 걸렸네 걸렸네 괴롭혼네 와 쟤 저렇게 문 열어요? 그러다가 열어요 알고 그런 거 같은데? 알죠 지금은 좀 놀게 해줘요 여기 풀어서 놀게 해줘요? 풀어주고 다시 들어보네요 나와봐 오케이 이걸로 가고 바닥재랑 야 너 지금 눈으로 계산하지 마라 어차피 이런 보낼 거잖아 근데 사람들 그거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요? 조용히 해 라기야한테 풀세트를 살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뭐 남자친구 DC라든가 뭐 어? 뭐라고? 아냐아냐 됐어 알아서 해줘 제일 큰 거 외국제품 수영장 라떼 씁니다 여러분 저 다른데 갈게요 둘이 잡담하는 사이에 지금 사바닥 모니터 사라졌거든요 어딨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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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어떡해요? 꺼내면 돼요 저렇게 혼자 그냥 돌아다니는 게 웃기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부르님이 제일 비싼 걸로 다가 했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바닥이 좋은 거 자 요거 이제 바닥재 두 개 섞어서 쓰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은신처인데 지금은 사실 조금 큰 잠시만 뭐 갖다 놓은 거야? 둘 다 내려면 돼 오케이 알겠어요 요거는 뭐 여기 둘게요 얘도 데려가면 안 돼요? 상무니랑 놀아 나중에 더 큰 사육장 사러 올 때는 맞춤 제작으로 다른데 가야지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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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해가지고 같이 갈게요 호나야 미안하네 그럼 저 먹이 여기 미런은 귀뚜라미를 먹여요 몇 마리씩 한 번 살 때 사가는 게 낫나요? 보통은 100마리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미런 100마리 귀뚜라미 100마리는 어때요? 괜찮아 그럼 백백 주세요 그럼 이제 내가 갑이지? 네? 근데 내가 선물 하나 챙겨놓은 게 있어 오 진짜요? 아이 무슨 또 선물을 아유 감사합니다 갑이시니깐 갑이시니깐 일단 봉지에 저기 고나 담아 귀찮아도 주네 뭐야 뭐야 방금 저렇게 다 됐으면 제가 입양할 거 아 맞다 왜 뭐야 여기 누가 살라고 3시간이면 괜찮죠?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큰데 담아주면 더 흔들리고 부딪히니까 그때 아우 데려갔을 때 방지터 넘어오는데 덜커덩 덜커덩 소리 나더라고요 거기서 그렇지 아우가 그때 머리를 좀 다쳐가지고 밥에 미치지 않았나 귀여워 뭐야 맨날 나한테 보낼 때만 귀엽다 그러네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 끝났고 저렇게 계산기 두들기러 갔습니다 어디 뭐 텔레콤에서 본 거 같은데 별로 안 나왔네 아우 공짜라는 말인가? 어 뭐야 이거 안 나와 나왔다 천 5,400만원 개부자이신가봐요 이렇게 팔면은 서비스 같은 거 없나요? 입금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확인 안 해도 되죠? 예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고 했다가 그 1원 받아서 야 이거 화장품이에요? 기대하세요 아 보지마요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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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1행기 택배 서비스 해줄게 1행기야 리을 써야지 ㅅ을 써버리자 서비스는 뭔 서비스야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들고 집으로 빨리 가서 은혜한테 두드려 맞고 바로 세팅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님 아직 입금 안 했다 1행기야 은혜야 작고 귀여운 애 데리고 온다며 사육장만 큰 건데 사육장이 왜 이렇게 커? 뜯으면 환불 안 되거든? 브루님 브루님 이거 환불해 주세요 우리 자식이야 자식을 왜 이렇게 데려와? 얘는 한 15년 산대 짧지? 슬프게 야 벌써 슬퍼 너 친구야 상마 상마이도 한 15년 살겠지? 아니야 사실을 말하고자 나도 슬퍼 아니야 상마 오래 살자 오래 살아야 돼 싸대기 두 대 많았으니까 좀 못생겨도 봐줘 뭐야? 걔 먼저 보여줄까? 작지? 구겨져 있는 거 아니야? 구겨져 있는 거 아니야? 상마 안 궁금해? 너 볼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쌀 바다 모니터 가져왔습니다 잠깐만 왜 마음에 준비 안 됐어? 그러면은 얘 보기 전에 이거 먹이거든? 먹이 먼저 볼래? 귀뚜라미야? 아니 생쥐 아 진짜 안돼 은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 거든요? 쥐 아니야 한번 열어볼게 귀뚜라미야? 열어볼게 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무서워 나약한 척하네 여자 여자인 척 이거는 이제 바닥에 까는 거고 나랑 그럼 약속한 해 해수어 안 키우기로 이거 마지막 해 아니야? 말 바꾸지 말라고 아 어 해수어 안 키워 주댕이 나도 이제 상마이까지 4명이면 끝이야 너까지 5명 너도 내가 먹이 키우고 있잖아 내가 왜? 내가 언제라고 할라 그랬지 해수어 키우면 그거 코드 다 뽑아버릴 거야 너 진짜 장인하다 너 라이코패스 아니야? 맞아 얘는 괜찮지? 밀어 얘는 먹을 수도 있지? 아니? 안 걸려도 돼? 이거 위에 거 뗄까? 너가 업박싱해 역감 괴롭간네 이거 너가 손으로 뜯었어 아니야 아니야 환불 안 되는 거 나 한번 부드님을 만나고 와야겠어 잠깐만 쟤 찍어봐 저 테니스 공 좀 내려주길래? 가 쓰리 투 원 귀엽지 어때? 아니 안 귀여워 여기는 쥐고 저기는 뱀이잖아 안 귀여워? 어 그럼 나는? 너가 더 징그러워 퇴이래케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안 귀여워? 파사보 이런 데서 달려온다 와 너무 귀엽다 나 그거 만져볼래 오 진짜로? 오 너 용기 있다 은혜야 아 뭔가 느낌 이상해 아니 혀 닿으면 어때? 추베르비지 괜찮지? 그렇게 계속 징검다리 하는 거야 쭉 찍어봐 어땠어? 땀났어 생각보다 근데 괜찮지? 너 파사모의 위험을 모르냐? 엄청 괜찮네 자 여러분 얘가 사바나 모니터라는 도마뱀인데 모니터가 뭐냐면 모니터라는 도마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에뜨에끼 모니터, 나일모니터 요런 식으로 종류들이 많아요 그중에 얘는 사바나 모니터고 이름 뭘로 질까? 사바나니까 배너뱀 그런지 완전 개움네 바나바 맨날 자를 거 같은데? 이 표정이랑 같이 앞에 한번 절어주고 배너뱀 아 계속 보니까 신호? 근데 한번 더 하면 재밌다 배너뱀 밤바이아 그럼 얘 부를 때마다 밤바이아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야 돼 우거우거 하면서 밤바이아 안돼 안돼 컷 붐바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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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줄 모르지? 너 알아? 난 당연히 알지 붐바이아 붐바이아 애 잘하네 붐바이아 나 그렇게 쳤어? 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새 가족 부를 때는 페페랑 아호랑 붐바이아 자 그러면 그러면은 요 사바나 모니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대 성장 크기가 1m까지 큽니다 아이씨 진짜야 아 무슨 대충 50cm 정도 커졌을 때는 귀뚜라미 급여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냉동 쥐를 해가지고 주거든요 아 갖다 버려 야 이거 가져가 싫어 싫어 가져가 아 쥐 안줘 쥐 안줘 1m 아니 근데 1m는 꼬리가 자연에서 그렇게 자란거고 아까 브리님 거기에는 브리님 강아지랑 같이 놀더라고 오지마 지지마 영상 이거 업로드 한번 봐봐 강아지랑 같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공존해 공격도 안하고 서로 친해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세팅을 해볼건데 일단 붐바이아 붐바이아 붐바 붐바이아래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요 전구들을 달아야 되는데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요거는 온도 조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 안에 속개 두개가 있는데 요거를 하나를 달면 자 요거를 선택을 해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도로 맞춰놓으면 전구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30도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에요 자 그리고 UVB등은 뭐냐 요게 왜 필요하냐면 사바다 모니터도 칼슘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귀뚜라미나 밀엄 같은 거에 묻혀서 줘야 돼요 아니면 생쥐나 아 진짜 장난이야 그거 먹으면 끝이 나는게 아니라 파충류가 요 빛을 쐬야 칼슘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요 칼슘만 묻힌 거 그냥 먹으면 아무 소용없고 요거를 무조건 쐬줘야 됩니다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스마트 브리님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알려줬구만 어 자 요거는 그냥 바크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코코피트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여기 안에다가 깔아주면 되는데 보통 이제 황토를 많이 쓰는데 요 황토를 쓰게 되면은 몸에 좀 많이 묶어 해가지고 사바다 모니터가 좀 더러워질 수도 있다 그래요 난 더러운 거 싫어요 맨날 꺼내서 놀 거냐고 어 자주자주 해줘야 안 물어 그 지금도 안 물잖아 물어? 원래는 야생성이 있으면 물... 안 물지? 태생이 안 무는 애들이야 이가 많아? 없지 잇몸으로 그냥 눌러서 씹는 애들이야 자 그래서 먼저 요 바크를 열어버려 자 요거를 쫙 쫙 쫙 조져 조져 상만이 집 같아 상만이 여겨 놓고 밤바야 꺼내자 붐바야 붐바야 너 진짜 늙은이구나 요것도 같이 넣어서 섞어주는 거예요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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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똥냄새만 있나? 물에다 싸 물 갈아주면 돼? 어 내가? 추얼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은신청 아 맞다 나 이거 안 했다 구리님이 선물 준건데 찡 자 여러분 새학기대 학교에서 인싸 되고 싶으시죠 자 그러려면 정부를 뺄지 2천 원이 됩니다 이거 가슴에 딱 받고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 너 정부를 구독자야? 어 맞아 헌터팡 알아? 어 알아 헌터팡 좋지 어 이렇게 헌터팡 얘기로 끝나요 하하하하하 불이 죄송해요 자 여러분 요 은신청을 요쪽 한 구석에 딱 박아둡니다 그럼 애가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자 요거는 물 그릇이라고 하는데 거의 수영장이에요 이건 내 손도 다 들어가요 물은 나중에 사육장을 이동시킨 다음에 할게요 여기에는 일반 온도 조절용 자 그리고 UVB 이거는 돌려버려 설치 끝 간단하지 은혜야 키워만 하지? 아니 이 유리막을 하나 끼고 하나 더 끼고 간단하죠 자 이제 안에 boltsל 손잡이가 있거든요 손 잡이 안에 접착เ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용장 세팅이 다 됐으면 너의 자리는 여기다 누구만 들어와 베란다로 빨리 나가 안돼 안돼 추워해 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전선있거든요 라비빗 그리고 UV비빕도 라비빗 자 여러분 이 물그릇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쪽에 놓으면 물이 다이어트해져서 얘네가 좀 좋아해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붐바야 입장한다 붐바야 너 상마냥 한번 볼래? 자 들어가 너희 새 집이오 이야 오오오 오오 자 여러분 바로 들어갔습니다 야 저거 알고 들어간 것도 신기하다 붐바야 거기 쉬고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 가죽 사바다 모니터 붐바야를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는데 적응 기간을 한 3일 정도 줍니다 3일 뒤에 귀뚜라미 넣어보고 밥 먹는 것까지 찍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 뭐하냐 계속 마약탐지겠냐? 아 참 그래요 여러분 사바다 모니터를 키우려면요 사이테스 양도양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키울 수 있는데 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지금 붐바야를 데려온 지 3일 지났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저쪽에 활동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네를 키우려면 이렇게 귀뚜라미 통을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잡아버려 자 밖에서 한번 해볼게요 살짝 반응 오는데? 오오 너 배고프구나 자 열어볼게요 근데 얘 좀 열어줘 사사에 열어 붐바야 놀래 지금 벽 집고 있잖아 손봐봐 어 뭐야 마임이다 얘 마임하고 있어네네 어 그렇지 그렇지 먹어 먹어 야야야 바보야 사냥을 못하네 어? 먹었어? 그렇지 그렇지 머리에 흑에 있어서 모자라 보이는데요 은혜야 아 사냥해 바보야 어 저 봤다 맞지? 아니 흑 먹지 말고 아니야 바보야 먹었다 빼기라서 아직 먹을 줄 모르나봐 응 왜 이렇게 못 먹어? 먹었다 우리 집에 오내야되면 적응력이 빠른 돼지새끼 대박 여러분 뭐야 뭐야 내가 너무 시끄러웠나? 여러분 먹고 집으로 쟀습니다 사실 얘네는 그냥 이렇게 먹이를 주는 것보다 디슬이라는 칼슘제 있죠? 자 이거 귀뚜라미를 자 이런 데 담고 요 칼슘제 뚜껑을 열어버려 귀뚜라미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살 부러집니다 그리고 얘 비벼 이렇게 쨍쨍쨍쨍쨍쨍 귀뚜라미가 흰둥이가 되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군바야한테 먹여야 됩니다 먹어 먹어 어? 먹었다 야 지금 나와서 먹어 그렇지 나와 나와 야 먹어 먹어 싸워 싸워 먹어 먹어 사실 사바나모잇도 좀 큰 애들은 잘 먹는데 얘는 애기인 게 느껴져요 지금 사냥을 잘 못하죠 오 삼키다 삼키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한 마리 먹고 다시 무서워서 들어가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자 그럼 한 마리 더 던져볼게요 또 먹어 또 먹어 어? 이제 먹기 싫나보다 근데 왜 안 먹어 얘? 너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너다 일애기야 제가 한번 먹여 볼게요 야 먹어 아까 먹었잖아 어? 진짜 싫다 그래 맞지? 너도 내가 시끄러운 거 적응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붐바야가 너무 시끄러워서 좀 무서워하는 거 같아서 핸들링으로 테임을 좀 해볼게요 상만아 붐바야 상만 봐봐 너 친구야 나중에 너보다 커져 어어 야 붐바야 야 빨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자 여러분 붐바야 다시 넣어줄게요 미안해 스트레스 받기 해서 하하하하 붐바야가 지금 눈만 내밀고 있는데 귀뚜라미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귀뚜루가 오면 눈일까봐요 배부른가봐요 귀뚜라미 몇 마리 넣어놨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아예 귀찮아 하는 거 같습니다 너 이제 귀뚜라미가 좋아? 야 얘 귀뚜라미 좋아하네 하하하하 아 참 그러면 붐바야 말고 아우도 여기 보세요 지금 밥 달라고 달릴 거예요 달려 달려 그렇지 달려 달려 자 여러분 아우도 귀뚜라미에 환장하거든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기다려 이거 뚜껑밖에 안 늘었어야지 아우는 라가리가 크니까 큰 놈으로 라사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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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야 야 이건 야 야 야 야 집게나 아니 집게나 여기 지금 포악질이야 어이구 맛있어 어이구 맛있어 어이구 맛있어 오유 아우도 귀뚜라미에 환장합니다 왜냐면 귀뚜라미가 단백질도 많아가지고 한 마리만 더 먹자 너 과식하면 안 돼 너 아침에 밥 처먹었잖아 내려와 내려와 육지가 먹이냐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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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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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하하 제가 봤을 때 페페는 귀뚜라미 안 먹을 것 같은데 자 페페도 한번 먹여볼게요 얜 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일로 안 와요 어 이건 진짜 운이 좋았어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로 안 와요 그죠 얘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어? 시력 찾았니? 자 여기서 한번 먹여볼게요 어 얘 귀뚜라미 안 먹는다 어 먹었다 와 얘 빨아들의 힘이 진짜 이건 뚜러뻥이야 또 이제 밭살나는 귀뚜라미가 나오는데 들어가 들어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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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육지의 맛 각도가 롯같으니까 거울로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사바나모니터 붐바야를 키우기가 시작됐는데 먹성 보셨죠? 그냥 막 다 사냥해서 먹는데 단 한가지 얘네도 귀갈기 때문에 제가 롯나 시끄럽나봐요 리발 근데 여러분 저보다 지금 이래끼가 더 좋아해요 얘 지금 관찰하고 보세요 베개 갖다 주면 엎드려가지고 지금 붐바야만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상마디보다 커지거든요 사실 자 그때는 브르님 내 강아지랑 사바나모니터처럼 저희도 약간 풀어놓고 산책시키고 이렇게 해도 괜찮지 은혜야? 아니요 상만이 친구가 우리밖에 없잖아 상만이가 무서워해 계속 이렇게 보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널 계속 봐도 안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붐바야의 근황은 이제 점점 커가는 것도 찍고 1m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수명을 다할 때까지 책임져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보자는 뭐냐면요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은혜 때문에 못해요 리발 빠겨! 은혜 하나만 키우게 해주라 안 돼 하나만 더 안 돼 세 말이니까 이상하잖아 짝수로 맞춰야지 페페, 아오, 붐바야 또 하나 뭔가 더 있어야 될 거 하지 않아? 아니?